네 안녕하세요 이근입니다 전 지금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 있습니다 오늘 토트넘이요 루튼타운 간의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경기에서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 10 리그 15골을 집어넣었는데요 또 오늘 결승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늘 경기 끝난 이후에 또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현지 리액션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10 리그 15라운드 경기 끝난 후에 또 선수 10 리그 15라운드 경기까지 이후로 선수 10 리그 15라운드 경기까지는 선수 10 리그 15라운드 경기까지는 저희는 쉽지 않습니다. 4-0입니다. 그는 3-0이었습니다. 3-0이었습니다. 저희는 4-0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팀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팀이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입니다. 어려운 게임입니다. 첫번째 게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첫번째 게임이 잘 안됩니다. 네. 임시의 첫간에 만났습니다. 두 erkennen은 그 다음에 2-2에서 계속ไป. Johnson 좋고 좋았고 무슨 일을 넘어갔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2년fol에는 임시의 첫간에 문제가 생기 때문에 반대전이 생기 때문이죠. 4-4 5번째치 4-4 5번째치 공연해 주십시오 한 명이 제일 좋고 4번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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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째치 1번째치 그리고 이리 잘 이제 우리는 유명한 은지에 관한 semu 니까 맞take다시피 congress한지 진짜 Zhu at fourth 저는 보설 고양 사 prestige 즉 하루 비 이증 대략 유명하 전 아주 이침 아멘 경기 새 cada 이원 무장 Yang 정 곧 왕 저는 어차피 이 대장에 있는데요 저는 우승을 처음으로 했는데 시중한 위험을 위한 운전자입니다 나의 우승을 위한 победしか이ied 저는 제 후반의 교수는 이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은 오늘의 대장보다 기존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지이구요 최종, airtime, 아맘, 판매가의 손레스에게는 역시 전체의 마찬가지가 정보의 역할은 도튼은 무대를 포함하고 대구의 마찬가지로 아마도 선이 한국의 만족이 진짜 최선의 루트니 이 3-2 5-4 루튼의 14끼리와 훈련의 이름을 달아주시기 위해 루튼의 1끼리와 훈련을 만들어서 만약의 대선을 주간 것을 확인 fix하기 위해 저 조금만 더? 롸전스. 오, 아마도 롸전스 as well. 아마도 롸전스의 선식이 될 수 있다는 것 3의 어떤 입양인지! 이 자랑이 어느 정도를 집중하는 것 3의 Gianluca , 그 패 noted, 그 패넀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끝났고 진지 rectang 36% 그의 자율이 심각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감사들을 소개합니다. 그의 자율이 심각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대신에 대한 감사들을 잘 살펴보는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율을 사랑합니다. Gio!